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두부의 조화. 추위에 경직된 몸은 풀어주고 떨어진 체력은 보충해주는 이 음식. 두부 전골이 5위에 올랐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를 한 입 넣으면 겨울 산행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인데요. 속도 편하죠. 두부 전골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두부죠. 우리나라의 두부 맛이 오래전부터 유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두부는 부드럽고 담백해 맛이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과거 명나라에서 두부 만드는 요리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을 정도라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산행 후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고요. 얼큰하고 깊은 국물 한 입에 얼었던 몸이 녹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반주하기도 좋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버섯을 듬뿍 넣어주면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데요. 두부에는 체내 조직을 구성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산행 후 지친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여기에 해산물을 더하면 국물 맛이 더욱 깊어지는 해산물 두부전골 완성. 거의 해물탕인데요. 만두와 칼국수를 넣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그만이겠죠. 영양 가득한 두부전골이 오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